오늘 첫 키워드는 무역협상 난기류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다시 난기류에 빠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측 대표단이 미국 농장에 방문하는 계획을 취소하고 일찍 귀국을 했다고 하는데요. 박사님, 미중 무역협상 또다시 교착상태에 빠지는 걸까요?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정시가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하게 된 가장 큰 요인으로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미중 무역협상이 다시 난기류에 빠졌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다고 보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시한 근거가 중국 협상단이 미국 측에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 미국 농가 방문 계획을 정격 취소를 했다는 겁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중국 협상 대표단은 이번 주에 미국의 몬테아나주를 비롯한 중부 곡창지대를 둘러보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농산물이 미국과 중국 간에 상당히 민감한 게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농산물을 많이 팔아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미국이 기본적으로 농업국가이기도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주 지지층이 농민들이기 때문에 농업 제품에 있어서의 중국 판매량을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또 미중 간의 무역 수지 구조를 놓고 보더라도 미국이 지금 중국에 대해서 흑자를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가장 큰 분야가 바로 저 농업입니다. 일본도 최근에 아베 총리가 미국의 농산물을 대거 사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취소했을까? 미국 농가 방문을 취소하고 일주일 앞서서 귀국을 했을까에 대해서 지금 정확한 해명은 나오고 있지 않은데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백악관에서 호주 관계자들 온 자리에서 회견을 했습니다. 거기서 중국이 우리 농산물을 사들이기 시작한 것은 맞다. 그리고 상당량을 사들였는데 아직은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불만을 도로했고 또 대선 이전에 굳이 미중 간에 합의할 필요가 없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미중 간의 긴장 모드가 더 악화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최근에 세계 정시나 세계 경제는 약 10여 일간 미중 무역 협상이 순항 모드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었고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다시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지금 급반전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이전에 굳이 합의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한 대목에 상당한 지금 주목을 끌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동안에는 대선을 의식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합의를 하고 다소 양보를 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합의를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미국과 중국을 협상 타결 없이 결렬 상태로 서로 긴장 관계에서 계속 지리하게 협상을 하는 것이 선거에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략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다시 미중 무역 협상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안개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은 10월달 초로 예정돼 있는 고위급 무역 협상은 그대로 계속하겠다라고 또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9월달의 미중 무역 협상이라는 것은 10월달 고위급 협상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 또 실무 세부한 확정적 성격이 더 컸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미중 관계가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고 여전히 타결의 가능성은 눈앞에 놓여 있다. 그런 면에서 미국과 중국이 최종 타결을 앞두고 어떤 서로 간에 기싸움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전망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속내가 워낙 복잡하고 또 워낙 성격이 가변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과연 10월달에 타결이 될지 아니면 더 길어질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일반 우리 투자자들이나 일반 경제 주체들 입장에서는 숨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면서 이리힐비하지 않고 급격하게 타결을 하건 말건 또 협상이 결렬되든 결렬됐다고 해서 결렬된 것이 아니고 타결됐다고 해서 타결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긴 호흡으로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